항공기 비즈니스 의자 탈착하고 있습니다. 보통 잘 만든 게 아니네요 의자가 보시면 진짜 우리말로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의자를 암식으로 되어 있고 보통이 아니네요 의자가 비즈니스 의자 지금 탈착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뺄려면 이걸 빼야 되는데 빠져나왔어? 비행기 비즈니스 광고회사에 나갈 거 시트를 지금 도색을 해 갖고 와서 조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칠 바깥칠 다 했습니다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원판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네요 완성이 딱 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시아 시트 구독자 여러분 아시아 시트도 휴가 갔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LG 화장품 광고에서 비행기 시트 렌탈을 해 갔습니다. 비즈니스 의자구요 이게 주민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요 다 인조 가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광고주가 요청하신 대로 아이보리 컬러를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뜯고 붙이고 하는 데가 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자 항공기 의자 비행기 의자 렌트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시아 시트에 문의 주세요 요 의자를 판매도 가능합니다 비행기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사에서 많이 렌탈이나 대여도 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시 또 문의 주시면 여러 의자 많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